김가영 프로가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해서 레슨을 했는데요. 이제는 정확하게 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레슨은 드라이버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임팩트를 구사를 하고 필드에 나가서 페어워이 적중률을 올릴 수 있는지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레슨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정확도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할 때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거였어요. 어택 앵글. 이 어택 앵글을 하게 되면 드라이버를 보았었을 때 우리는 올려쳐야 된다는 거를 사실 어찌 보면 모든 골퍼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택 앵글을 쉽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어드레스를 제가 만약에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딱 잡았을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다고 하면 올려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좀 어려울 것 같죠. 왜냐하면 척추의 각도가 뭔가 왼쪽이, 왼쪽 어깨가 좀 낮거든요. 이러면 올려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게 되고 척추의 각도가 타겟 반대 방향으로 약간 기울여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왠지 올려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제가 여기서 스윙을 했는데 정확하게 임팩트도 들어갔고요. 올려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 척추의 각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척추의 각도가 왜 또 이렇게 중요하냐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냐면 드라이버는 올려치는 거야. 인정하죠. 그리고 또 드라이버는 임팩트 순간에 머리가 뒤에 있어야 돼.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척추의 각도 하나만 딱 생각을 하게 되면 올려치는 거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머리가 볼보다 뒤에 있게끔 위치를 잡는 것도 매우 쉬워져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어드윳을 잡았을 때 이 척추의 각도를 우리는 골프용으로 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틸트의 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되게 다른데요. 기준점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딱 잡았는데 척추의 각도가 자, 보세요. 지금 제 척추의 각도가 이렇게 어드레스에 선다고 하면 어드레스 중앙, 그러니까 양발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기울였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도도 기울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왼쪽 어깨가 조금 더 올라가게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점을 하나 잡아야 되는 게 그러면 도대체 이 틸트의 각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가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각도는요.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가끔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왼발 인사이드 정도로 척추 각도가 기울어졌다라고 하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발 안쪽이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울였는데 왼발 인사이드에 척추 각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올려치고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머리가 볼보다 뒤에 있게끔 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준비 자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드레스를 만약에 잡았고 이 상태에서 가끔 가다가 체크를 했을 때 저의 틸트 각도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왼발 인사이드에 그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제가 수행을 또 한번 해보면 드라이버를 정확하게 치고 올려치는 애들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올려쳐야지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좀 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머리가 볼보다 뒤에 있게끔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틸트의 각도를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틸트의 각도가 또 왜 중요하냐면 더 정확하게 팩트로 말씀드리면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 순간에 틸트의 각도가 더 커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보통 어드레스한 자세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누워야 된다는 얘기세요? 더 누워야지 올려치기 편하고 정타율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러면 쉽게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선수술처럼 제가 지금은 선수술 아니지만 선수술처럼 슬로우 머션으로 한번 임팩트까지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어드레스를 제가 이렇게 하고 틸트 각도도 좀 체크를 한 상태 자, 백스윙이 올라가요. 백스윙이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었을 때 왼쪽 어깨가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체가 먼저 출발하게 되고 상체가 뒤에 딸려와요. 그렇죠? 그러면 어깨가 거의 레벨이에요. 지금. 백스윙 탑에서는 왼쪽 어깨가 밑에 있었는데 다운스윙 시작하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임팩트가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요. 그 동시에 힙이 어드레스 때보다 열려있게 돼요. 근데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임팩트 자세 맞아 보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틸트 각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번에는 왼발 아웃사이드에 있어요. 그만큼 임팩트 순간에 틸트 각도가 더 커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왼쪽 골반이 임팩트 순간이 뒤로 빠지면서 오른 어깨가 또 내려가게 되거든요. 더 내려가게 되죠. 어드레스 때보다 더 내려가기 때문에 틸트의 각도가 더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올려치는 각도가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일단 틸트를 한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는데 또 칠 때는 더 뒤에서 쳐야 된다고 하시면 체중 이동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뒤로 막 물러나게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부가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김영주 프로가 틸트의 각도를 왼발 인사이드로 약간 기울이래. 맞아요. 근데 임팩트 순간에는 이게 더 들어가는 게 정상이래.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맞는데 제가 이렇게 임팩트를 한다고 하면 달래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볼이 되게 높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체중도 지금 오른쪽에 있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진짜 여기 칠 것 같아요. 뒷당쳐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게 해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드레스 임팩트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힙이 빠지게 되면서 틸트의 각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어드레스 틸트 각도가 아니라 어드레스 힙이 뒤로 빠지게 되면 오른 어깨는 더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틸트 각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더 눕게 되면서 올려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탈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아... 그럼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뒤로 눕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뒤에 머리는 두면서 힙 회전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슬로우 모션을 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어드레스... 슬로우 모션으로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선수 같아요. 백... 다운... 천천히 내려오죠. 천천히 내려오죠. 그런데 힙이 빠지겠죠. 힙이 뒤로 빠질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이렇게 봤겠죠? 이러면 너무 멋있겠죠? 솔직히 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 틸트 각도가 더 커져야 돼.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인식을 했었을 때 아... 틸트라는 게 드라이버 정타를 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올려치지 못했는데 내가 만약에 힙이 뒤로 빠지면 당연히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올려치는 각도로 드라이버를 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틸트의 각도 그리고 이제 준비 자세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 분? 뭐요? 얘기하면 그냥 당연한 거 볼 위치요. 아... 볼 위치가요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틱을 그냥 옆에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룰이지 않나요?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드라이버 볼 위치 어디다 놓죠? 왼발 뒤꿈치요. 다 알아요. 맞아요. 진짜 다 알아요. 근데 생각보다 왼발 뒤꿈치에 볼을 놓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물론 중앙까지는 놓는 분이 거의 없기는 해요. 근데 왼발 뒤꿈치가 아니라 오른편에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퍼 블러로 쳐야 되고 볼은 또 올려 쳐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어드레스를 섰는데 사실상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볼이 되게 낮게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스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아 그럼 여기서 달래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돼요. 아 올려치라고 했지 척추 각도가 뒤로 눕는 게 정상이라고 했지 근데 만약에 볼 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뒷땅 진짜 쳐요. 정말 뒷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레슨을 하다가 보면 그래서 뒷땅도 진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려치게 돼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볼 위치가 워낙에 약간 이제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치게 돼요. 그러면 틸티의 각도는 나왔는데 달래 아나운서 걱정했듯이 체중 이동이 안 되는 거죠. 때문에 틸티의 각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볼 위치를 만약에 확인을 안 하시면 나도 모르게 올려치려고 이런 동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 정확도를 위해서 준비 자세를 생각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아주 쉽게 바뀔 수 있는 볼 위치 그리고 틸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려치는 거 좀 이제 어느 정도 아셨다라고 하면 스윙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드레스 만약에 제가 이 어드레스를 했는데 자 이미지상 손 왼어깨 오른어깨 이렇게 라인을 그어요. 그러면 역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네. 혹은 어드레스를 잡았는데 몸과 손의 거리 이 거리가 예를 들어 어드레스 백 임팩트 이렇게 친다 이렇게 스윙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지상 어떻게 되죠? 아주 정확하게 아주 한가운데 매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이미지상 딱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아크라는 이 공간이 예를 들어 좁아지거나 혹은 너무 넓어지거나 아니면 축이 되는 이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게 되면 사실상 정타율은 확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은 어드레스 때 만들어놨었던 이 공간 이 공간을 어드레스 백스윙 백스윙 탑 하프웨이 다운 임팩트까지 뭔가 손과 나의 몸의 거리가 일정하게 스윙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있어야만 정타를 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똑딱이에요. 똑딱이를 제가 이렇게 해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 한가운데 매번 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비거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비거리를 더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도 더 쓰고 몸도 더 움직여보고 하는 건데 사실 정확도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똑딱이를 좀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똑딱이를 생각했을 때 내가 어드레스를 잡았고 백스윙 진짜 거리가 똑같네 역삼각형이 그대로 있네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대로 있네 백 다운을 쳐요. 그러면 볼이 한가운데에 맞으면서 정말 똑바로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축 고정에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어드레스를 했는데 만약에 느낌이요. 백을 하는데 머리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팔을 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하면 또 뒷당 칠 것 같거든요. 축이 움직인 상태에서 내가 팔을 뻗는다? 제가 감히 생각했을 때는 아무도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볼은 쳐야 되는데 뒷당은 칠 것 같으니까 백을 할 때 몸이 움직이면 바로 접어버려요. 아크가 접어버리는 거죠.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핀다 혹은 공간을 유지한다 라고 해서 하게 되면 확실히 시야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눈 그리고 머리 위치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똑딱이 느낌으로 백스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일정하죠? 네.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살짝 해서 하게 되면 역삼각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스윙을 해줬고 정타도 나왔고 페어웨이를 지키면서 스윙을 해줬어요. 네. 공간만 지켜도 축이 딱 제대로 서 있으니까 정타가 나올 확률이 많아지네요. 진짜 많아지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를 늘리자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김가영 프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크를 넓게 위해서 낮고 길게 다 맞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 말씀드리잖아요. 뒷당칠까 봐. 뒷당칠까 봐 못하니까 축을 잡은 상태에서 아크를 계속 유지하자 유지하자 거리를 유지하자 혹은 공간을 유지하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은 딱딱하게 스윙을 해줄 수 있겠지만 확실히 정확도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스윙 그 다음에 다음 스윙 들어올 때도 거리가 거의 비슷하죠. 임팩트도 비슷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팔로우 스루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공간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굿샷. 정말 반을 가른 것 같은 스윙이 나왔어요. 어떻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바로 가서 너무 똑바로 가서 저도 약간 놀랐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나의 공간 그리고 손과 몸의 거리를 조금 유지한다고 하면 확실히 정확하게 임팩트를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습 방법 그리고 스트레칭을 했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은 게요. 그냥 간단하게 몸 이렇게 푸신 상태에서 어드레스 잡았다고 하고 백스윙 그대로 하는데 왼판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백 다운 그러면 손뼉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박수치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진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고 아크도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움직인다고 하면 박수치기를 제대로 못 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드레스 조금 숙인 상태에서 백 다운 백 다운 하면 어쨌든 어깨와 손의 거리가 계속 똑같기 때문에 정타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아주 좋아져요. 음